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그냥 또 빨간 옷 까만 옷 아주 빨강 아 검빨 검빨 나이키 모굴 잘 타는 법 나이키 모굴이라는게 모굴이 이제 타면서 점점 깊어져갖고 골이 이제 깊게 파진 걸 얘기해요 뭐 사실 다 골이 파진 모굴이 많지만 요렇게 좀 이렇게 깊게 파는 거 옆에서 보면 나이키인데 나이키 모굴을 잘 타려면 요령이 있어야 돼요 나이키 모굴 잘 타는 법은 루트 점프라는 게 있어요 루트 점프 루트 건너가기 루트라는 게 어디냐 모굴이 가장 깊은 골짜기를 얘기해요 쭉 내려오면 깊은 골이 있죠 요것만 뛰는 거예요 쭉 타다가 여기서 깊은 골을 싹 빼서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타다가 깊은 모굴 보지 말고 탁 하고 절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쭉 내려가다가 탁 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너무 바로 가면 위험하니까 조금 타다가 바로 가야 돼요 자 이걸 설명을 해 볼게요 예 루트 건너뛰기입니다 깊은 데는 안 빠지고 이렇게 약간 좀 뛰는 느낌이 나죠 리트랙션이라고 몸을 좋아요 더 소리가 나게 잘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압력 리트랙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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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각을 주고 앉아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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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밀지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리트랙션이 좀 부족해요 리트랙션을 따로 좀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모굴이 일정하니까 흡수도 좀 일정하게 왼쪽 터너고 오른쪽 사이에 흡수를 해야죠 그 플러인 흡수 건너가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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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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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지 말고 예 그렇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앉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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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아요 예 앉아서 가시면 속도도 안나고 좋습니다 어휴 출발했다 예 굉장히 모굴이 깊은데 어우 오오 뭐야 오 오 굉장히 부드럽게 타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오 좋아요 정은추 선수가 옷이 바뀐 다음에 굉장히 참하게 전래로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벅벅 소리가 나면은 오오 예 저런 소리에요 자세를 좀 더 낮추고 아직 좀 약하죠 예 에 예 네 예 예 예 예 어때요? 설질은 좋구요 립이 약간 솟아있는데 달리시는 분은 엄청 좋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이 약간 올라가 있어요 오늘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서 달렸던 것 같은데 저 오늘 배우신 게 뭔가요? 몰라요 아 나 얘 너! 너 저기 저기 웃지마요 아 잘 모르겠어요